놈둬! 아, 아니 그냥 병딱이랑 가봄봐 제인님 아까 제가 총, 총에 맛있었습니까? 아우C 뭐야,뭐야? 뭐 터지는 거야? 쥬레? 쥬레가 터진거야? 우인방 Ye live 아, 그래요? 뭐 저게? 순위를ер cambio 설계가 좀 이상하네 이거 뭐야 이거? 덕분에 일단 부자가 됐다 와요도 равно 와요 관자pat 야, 무늬 자동으로 안 pix잖아 미친 와봐, 눈 들어가! 응? 이런 미친! 야, 화방 엄청 약해! 뭔노, 화방이 이래 약해! 아니다, 잠시만.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 CCTV는 뭐지? CCTV는 저 쓸모없던데? 털에 째려. 잠시만, 성물이 열렸어! 안돼! 님들 성물이 열렸어요, 빨리 들어와요! 잠시만, 이거는 뭔가 방법을 써야겠구만. 또 머리를 좀 써야겠다. 여러분, 문 열렸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십시오! 이런 미친! 지미 공격받고 있다. 좋았어, 이거면 충분하겠구만. 지금부터 총... 지금부터 준비를 한다. 엠리 슛건 꺼낸다! 여행, 야. 엠... 거 말고! 들어와서 여기 문좀 따와! 어디? 대문 열렸거든? 대문이 어느쪽 대문임? 내... 털레리. 털렛 있는데. 아, 괜찮아. 그냥, 내가, 내가, 내가 부숴게. 뭐야 이거! 죽어라! 아악! 터렛 무섭다 정문무술 준비하고 있음 이사난 사람을 가지고 쳐들어왔어 다시 준비를 해야겠구만 터렛 하나 더 있네 피없다 메디 이놉 음 아악 와 이거 시크캡이다 ㅋㅋㅋㅋㅋ 아악! 죽었어! 아 conosco 육 normalmente 아악! 죽었어! ㅋㅋㅋㅋㅋㅋㅋ 오 인적! 안쓰는 걸로 안쓰는 걸로! 빠바바바바바바바바 뭐야 이거 실체 이거 내건가? 이거 왜 눌보이지? 아핰 그렇게 달지마라니 마이그 포즈야 야앟아아... 시카가 얼마 안남았어 빨리 비켜버려 버려 사례 좀 어떻게 해봐요 아, 어차피 30분 남았어요 얘 사례 끝났어 그냥 바로 들어갔대요 문다운돼 문다운돼 공격받는다 위험하다 이게 뭐야? 다행이네구나 문 부숩니다 이제 아앟 아 아퍼 뭐야 이거 아 이거 갖고는 뭔가 좀 위험한데 이건 뭔데요? 아 미친 어떤 사람이 어둠의 명령 중에 이건 데스노트 알려주는데 안쏘? 저 뭐야 지금 환경오염한다 누구 지금 저 환경오염 손 아아 다들 비켜 발사 준비 와아 심각하다 미사일을 몇 번이라서 그냥 미친 안되겠다 이제 반자이를 준비해야겠구만 빨리 2초 1초 나는 맨몸으로 뛰어댕기 위해서 장점 몇초 남았습니까? 10초 20초 가량 아니다 10초 1초 100 100 90 90 1초 100 좀 더 잡았죠 좋았어 죽었다 뭐야 반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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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닐 으아악 으아악 미친 세균 사람 미친 애 Benimka 으아악 미친 을이 필요 있어 네 아 개 어하 RA 미친 어 미친 역시 1대 육은 택수 안 된다 어허 됐어요? 어허 카이님 나중에 이것도 해봐야겠다 3대3으로 나눠갖고 기지지어가 싸우는거 해야겠다 웃기다 웃겨 지금 상황이 웃으러 웃겨 정물이 돌파됐어 엠님한테서 어둠인권은 빼봐요 빨리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얍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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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아 이거 템포시가 너무 걸린다 아 기타 뭐야 저거 흐흐흐흫흐흐흐흐흐흐흐흐흫 썼어 아 아 10번 쓰면 안되지? 흐흐흐흐흐흐흫 나는 나는 써야지 1대6인데 이 아오마나 아 어.. 이때 이기면 납불까? 이때 이기면 요새 등장할 수 있을까? 그럼.. 그럼 문빨이 끝나! 어? 털은 앞으로! 털은 앞으로! 내가 안에 털에서 설치 안했을 것 같소? 응 어어어.. 집에 났어.. 어.. 어.. 나 이제 그것도 없다고 안돼 안돼 못 이겨 못 이겨.. 털.. 깔아놨을 거밍이 악머럿! 아악! 엎드려! 우선.. 우선.. 진짜.. 2차 생일대는 또 알고 말입니다 박격포탄이.. 다 떨어졌습니다 털에 못 부숴 와 근데 털에 진짜 내구도가 좋다 털이 뭐에요? 너무 좋은거 아닙니까? 내구도가 끝내줄래 터렛이 저 바주카소마자도 안 부숴져요? 여러분 이거 비밀번호 뭡니까? 이거.. 몰라요.. 뭐일 것 같아요? 어 너무 아깝다 털이 없어요 털이 없었고 나는 털이 없어졌라 또 안개가 미쳐 아 솔직히 그러진 맙시다 연희님 그거 짜리짜리 꺼내요 아 그냥 이게 뭔거에요 와 미치겠다 로켓탄 아 로켓탄이요 다 썼어 도망쳐 벙크로 들어간다 번지 잡았어 잡았어 뭐야 여긴 어디야 자기 성벽을 무너뜨리고있어 뭐 뚫렸나? 아 뚫린거 하나도 없네 아니 저 성벽 하나 뽑아줬어 기다려봐요 제 장관 이제 털에 또 아이고 이거 방법이 없나? 여러분 진급 준비합시다 미친 시퍼라는걸 두고갔다 안 돼 시퍼만 쓰면 안돼 이 한거만 쓰면 안되지 저보다 빛들을 턴게 만개해주고갔다 이런 미친 아 그래요? 그냥 붙여넣기만 하라 했는데 나름 터졌어 아 아 오늘 오늘 던질 10번은 다 던진다 진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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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더있네 아직 오늘 하루동안 던질 10번은 다 던지는거 같다 다 던진다 맥루에이커 반다이 들어오지마요 비행기 기분이 튼튼해 내 말이 내 말이 우리 쓴게 지금 얼만데 우리가 지금 이게 비서버가 맨땅이라 그럴걸요? 또 10번 뿌린다 10번 투척 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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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에 땡큽니까 저거 돌성벽 체력 이라니깐 750 아 안녕하세요 엄청 단단해 뭔가 지랄한거 아닌데 아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웅 사격 칙 조심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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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죠 아 흐흐흐흐흐 아 뭐야 저 저격은 아 나 엄청 아프네 어 타렛에서 이상한 타렛이다 고장난다고 고장났다 저렛이 고장났다 인커밍 꽝꽝꽝꽝 거리는데 연막탈이 이제 안보인다? 정확하게 4강사 5강사 2강사 5강사 출리여 터뜨벌 터뜨려 터뜨벌 터뜨려 내가 무슨 개일라도 알고 말이야 이렇게까지 해야겠습니까? 이 양반이 나한테 지금 뭐냐 있는 감정들이 심하구만 우리는 빌님을 좋아합니다 그렇습니다 에이 무슨 소리 짓지? 이건 무슨 게릴라도 알고 내가 미술 땐 빌님이 시켜서 눈물을 흘리면 사는 것 뿐이야 웃기고 있네 뭐가 신나는 것 같은데 개가 있네 이것은 설마 북돔의 눈물 나는 한 brand 여그 무슨 개일라도 알고 하나는 무슨 하나 두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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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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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씨 이거 뭐 이건 뭐 갤라전이에요? 와 나 폴속에 스몰 일단 막 티나와 싸워야돼 유지님 뚫었어요? 고장났어 와아 아따 이거 자살 어떻게 하지? 킬 어어씨 뭐야 저격수있다 잠시만 이건 딱봐도 누군것 같다 자 방금 쏘신 분 손 손 역시 저격수있어 진짜 진짜 저격수가 있다니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 아니 엄폐를 내도 의미가 없다 그냥 맞는다 엄폐의 무의미 우리의 스나이퍼 선생이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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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이것도 재밌이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흔흐흫 ematics 이것도 재미있네 의흐흯hst 읏흐흐흐흐흥 읏 흐흐흐흐흐 와 과연 삼십분과 막 15분 남았다 이제 버틸수 있으려나 뭔 버티야 이미 터졌구 Till 이제 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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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 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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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띄워 아 아 미친 누가 화연방사기 들고 뛰어나왔다 뭡니까 스카이니 헬포라니 뭐 뒤에서 뛰어나와 방금 레고님의 기분이 이해갔다 깜짝 놀랬다 와 갑자기 뒤에서 화방되고 뛰어나와 뭐야 이게 왜 보자 일단 이게 좀 필요하고 이게 좀 필요하고 하다 이씨 비밀다 블랙님은 있는동안 랩님 나갔다 랩님 안녕 마지막 터렛을 부수러 간다 비장한 탄식물에 가고 그거를 막아야 하느니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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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격맞았어! 뭐야 이게! 아니 뛰어댕기는데 어떻게 저격을 받냐고! 사이버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모르겠는데요. 아니 어디서 쏘는거야 도대체! 아니 어차피 뛰어댕기는데 어떻게 저격을 받냐고! 도대체 히후를 모르겠네! 바닥을 무조건 바닥을! 실포다! 왔다! 끝내준다! 우리집이 사라진다! 오! 물러진다! 앞으로 13분만 더 버티면 되는데! 13분을 못 버티는가? 헐리쉏! 헐리쉏! 터지마! 아파! 더 기다려야 되잖아 이 양반아! 여기 직전폭탄했다 이거 던져야겠다! 뭐야 저기 마지막 직전폭탄으로 부순다! 뒤로 미친 안돼! 허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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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톰스입니다 톰스는! 강한 조준해! 오호! 허고범 덥지다 이제! 어허! 엠리움 끝났어요! 엠리움 몰락했어요! 우리집 뭐야 이거! 야 뭐야 이거! 망성 털었으면 이거 나온거에요! 전투 끝! 전투 끝! 전투 끝! 어 뭐야 핵이! 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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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이! 핵이 온다! 진짜 끝판 대장이다! 전투 준비! ~! prod 전부 준비! 전부 준비! 헬여기 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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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د! ettaір어나 нравится 그럼 나아악 wäre 이런 미친 휘앙 가렸어 뭐야 뭐야 그만하네 오올리 쉣 야 갑자기 끝판 대장이 등장했다 아주 흥미진진하구만 어어어 뭐야 저거 야 갑자기 헬기 어디서 등장하는거야 저거 끝판 대장인데? 뭐니? 부모님 여기 보급탐거에요? 네 보급탐거에요 우와 살려주시오 헬기가 내 앞에 있어 헬기장하구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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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 준비하시오 부장하고 헬기 잡읍시다 와 저걸 어떻게 잡아? 갑자기 마망성이 무너졌더만 갑자기 마망성이 무너졌더만 끝판 대장이 등장했다 꼭 어떤 막장 에디를 보는거하구만 헬기옵니다 레고닛 헬기옵니다 얼리 쉣 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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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기옵니다 헬기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쏘면 되는데 저게 움직이니까 쏘아도 안맞아요 엠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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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하고있으면 말하시지 괜찮아 내가 총 던져줄게 갑시다 힐 순화로 쇠bas 로스.\ 렛 знаешь 계란 지허ㄱ 백신 어 한대 맞췄어 더돈이입시오 엠 Already 엠지 있어 엠지 나 regarder 다른 데 Plato 어디길 correction 렉어 레고니 헬기 잡았어요? 공격받고 있다 지원이 필요하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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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여기 총하고 총알 다 있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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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투를 준비하라 쏴아 쏴아 폭발탄하고 다 던져 나왔어요 조심해 꼬리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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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고고고 도망쳤다 병대 앞으로 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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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베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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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정신을 똑바로 차려 아 치트냐고요? 아 이거는 그거 이거는 우리 서버 우리 서버에서 놀고 있는거에요 태초에 우리 서버입니다 우리 서버 람브로 레디 폭발창고를 제대로 준비하라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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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아 펑 아 깜짝 사베사기 사베사기 일정 aw 초대 엄베사기 나고 내기는 없어요 갑자기 마왕성을 때려잡았더만 이 구역장이 나 등장했다 1장 나왔다 2장 죽고 1장 나옴 야 나 씨앙